딥러닝 개념을 처음 고안한 인공지능계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가 10년간 몸담았던 구글을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을 벌이면 머지않아 인간의 통제밖에 있는 사기 행위들이 나올까 두렵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인공지능 4대 인물로 꼽히는 AI계 대부인데요. 1972년부터 AI를 연구하며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해 정보를 분석하는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이후 2012년 DNN 리서치를 창업해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고 2013년 구글로 인수된 이후 여러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힌턴 교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인 채찌PT에 기반이 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턴 교수는 구글 퇴직 사실을 밝힌 뒤 평생을 바친 AI 연구를 후회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AI가 만든 가짜 사진과 동영상 글이 넘쳐나 사람들이 더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한 인터넷 방송인을 예로 들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한 개인의 탐욕만을 위해 사용될 경우 매우 끔찍한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 방송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거짓 역사를 꾸며내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영상이 범람하는 한편 이를 막아야 할 방송인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기까지 하면서 큰 사회적 무리를 빚었습니다. 힌턴 교수는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역사 왜곡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를 활용해 시청자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것에 비륙을 규탄하였고 해당 방송인은 논란 끝에 사과와 함께 자속을 선택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AI의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역사 왜곡 등의 문제점은 제도로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이언스 뭉탱이 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